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정면승부 오늘은 이재훈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교육의학과 신누리입니다 이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를 나눠본다고 하죠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주의가 천막 기분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줍니다 자 천막회인데요 오늘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리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죠 2시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김기현 의원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두 분이 이제 오찬회동을 하고서 지지 선언을 했다고 평가를 해도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듭니다만 자 조청래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김기현 의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지의사 표명이라는 것이 좀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지 표명이죠 그렇죠 내용으로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의 평소 이미지가 보수 여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핵심 지지층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과 동일하게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도 김기현 의원 후보하고는 큰 흐름상으로 같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체성 논란이 있구나 안 뒤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별로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사실상 입장을 표명함으로 해서 전당대회의 구도가 훨씬 더 단출하게 명확해졌거든요 전체 구도로 보면 반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계가 프리점상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에 김기현 의원을 추구를 하는 친윤계가 있을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가운데 낀 모양새가 됐고 양쪽으로부터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새여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일정 정도 조정을 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것도 선거니까 섣부른 예측은 우리가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사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친윤들의 공세가 좀 많아지고 있고 일단 오늘 회동이 김기현 의원에게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국면 자체를 바꿀 만한 파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내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지난 전당대회처럼 40%가 나경원에 대한 고정적 지지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당권 구도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를 사실상 지지한다고 해서 그 지지층이 그대로 따라붙을 리가 없고요 이미 나경원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그 지지층은 안철수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됐고 그 나머지 층들도 최근에 출마 선언한 천아람 후보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김기현 의원 쪽의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만큼 효과가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요 나경원 의원의 지지층이 천아람 후보로 갔다 일부는 그게 그렇게 움직였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슨 말이에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했던 분들은 범친윤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친윤의 핵심은 김기현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반사적 효과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범친윤이 아니면서 대통령 중심의 어떤 당운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성향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 이후에 그 표가 그렇게 분산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다 그러는데 사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여당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적확한 단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이게 300만 원 당비를 낸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비유지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조총대 부위원장께서 당비를 내는 건 직책당비라든가 당비 규정이 있습니다 당대표라든가 현역 의원들도 당비를 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나도 200만 원 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도 수십만 원이 당비를 매달 내고 있고요 그래서 당비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의 대통령자에서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죠. 좋은데 이번에 이 경우는 조금 다른 사례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거나 대통령 주변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당원들의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나 뭐 그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본 문제가 이게 현안으로 떠오를 경우에 이 부분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면 앞으로 국정운영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득이하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실이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내거나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김기현 의원도 사실 윤 대통령 언급을 많이 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러느냐 선택적 대응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의원이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한 부분은 내가 윤 대통령과 연대를 했다든가 이런 표현이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행보를 같이 한 부분 그때 마음을 잘 맞춰서 했다 이런 식의 얘기였지 대통령을 지목해서 윤한연대라든가 이런 식의 직접적인 표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과 이런저런 추억이 있고 이런저런 협업을 했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를 뭐라 그럴 수는 없죠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윤한연대라고 선거입니다 김장연대라고 말을 선거하고 당내 의원하고 연대한 건 말을 선거하고 윤한연대라고 선거는 전혀 다른 맥락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죠 금요일 날 출석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그리고 뭐 그게 원래는 제 기억으로 토요일 날 11일인가요 그때 이제 출석하기로 했다가 이 검찰이 주중 출석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좀 당겨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대표 출석하는 거 잘한 건가요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조기현 부위원장님 네 뭐 당연한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부르면 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차 대장동 수사 관련된 1차 수사 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실제 빨리 끝낼 수 있는데도 반복된 질문을 한다거나 시간을 끌면서 질문을 한다거나 해서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또 한 번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수사를 지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 조사 필요성은 검찰이 얘기하고 있었지만 불응하겠다는 의상을 표현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검찰은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그냥 바로 이어졌던 것뿐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었고 어쨌든 검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하니까 가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당무의 필요성 때문에 주말 출석을 요청을 했지만 검찰이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니까 금요일날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요 지금은 어쨌든 전체 상황을 보면 대장동 수사가 질문할 거리가 많다는 검찰의 입장이 있지만 어찌됐든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요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새롭게 물을 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입장에서 응하기는 하지만 가서 밝혀야 될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 진술해야 될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데 그런 건 검찰이 절정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할 내용이나 조사할 내용은 검찰이 갖고 있겠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도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는 검찰이 하지만 1차 조사 내용을 보면 이미 이제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한다거나 이런 조사의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왜 남대문 있는 데서 장례 투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당모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사실 검찰의 출두에 응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당일 토요일이요? 그런 일정 가지고도 아마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일정 조정을 했을 겁니다 아마 검찰은 그날이 출석 요구한 날짜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변호인하고 일정 조정을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가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진술서로 충분히 다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쪽에서 뭐지 하면 진술서를 내고서 얘기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묵비권 조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기 좋은 말로 방학권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개는 배임 혐의나 뇌물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 대개 피의자들은 그걸 소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말로는 검찰에 출석해서 다 소명하겠다고 해놓고 검찰에 막상 가서는 진술서 33페이지에 다 들어있다 하고 진술 거부를 묵비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성남 fc 불법 후원금 문제 수사받으러 갔을 때 그때 진술서가 아마 6장인가 5장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진술서로 가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검찰의 질문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불리한 정보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서면 진술서 양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면 진술서로 가는 것이 전략인 것 같은데 1월 28일 날 소환됐을 때는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죠? 1월 28일 날 소환됐을 때는 대장동하고 위례사업 부분이 주요 문제였는데 오늘 오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내용이 백현동 개발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40군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를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2월 10일 날도 이걸 물을 텐데 기존 진술서로는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진술서를 써 갖고 올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는 소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저도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경 변호사님 이게 묵비권은 아니죠 사실은. 진술서를 제출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묵비권이라는 거죠. 묵비권이라는 건 사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묵묵부답 이런 식으로 기재한다거나 창밖을 응시함 이런 식으로 아무 얘기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기재되는 방식은 진술서로 가름한다고 답한 이렇게 아마 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다는 거지 진술을 가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원래적인 의미의 묵비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지금 방금 조분호 정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백현동 관련된 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백현동 수사도 어느 시점에서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즉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쌍방울 있고요. 성남 fc 있고요. 또 대장동 있고 이제 백현동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가 하나가 매듭을 짓지 않고 예를 들면 쌍방울 얼마 전에 수사했습니다만 시작된 것은 변호사업이 대납이었는데 김성태에 대한 기소에서 변호사 대납은 없고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북 송금 쪽으로 그 사건은 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렇게 많이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직접 관련성이 아직까지 확인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이라 뇌물 관련해서도 정진상 김의원까지 갔다는 진술 외에 그게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백현동으로 갔습니다. 백현동 문제도 정권 교체 직후에 감사원이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받는 감사가 들어갔고요. 7월 22일에인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한 감사이기 때문에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요. 그해 10월 국회에 출석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위법성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 요구는 안 들어갔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의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에서도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았었고 감사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이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부지 매각을 적극적으로 촉구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압박과 압력이 계속 행사되고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실관계에서 기반해서 봐야 되는데 압박과 압력이 행사가 됐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명이었죠.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맞다 틀리다 지금 상태로. 그렇죠. 그거는 평가의 문제인데요. 이제 그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인사가 그 관련 기업에 들어갔다는 하나의 사실관계로 지금 의혹을 막 부풀려 놓은 거거든요. 수사를 해도 이게 과연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줄이고요. 이제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조총래 부원장님은 어제 1심 판결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1심 판결문 375장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어젠가 오늘인가 그게 보면 실형 선고 이후로 이유를 들면서 주요 범죄임이 13개 중에서 8개를 유죄로 선고를 했고요. 잘못에 대해서 여전히 눈감은 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자녀 입시 비리 문제하고 청와대 특감반 감찰방해인데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갈수록 범행 방법이 과감해져서 동기나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청와대 특감반 감찰방해는 민정수석이 공정자퇴를 임의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지도청으로서 기본적으로 죄의식이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해서 불탈법 행위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엄중한 단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판부의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간에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가졌던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봤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은 법률가이십니까 더군다나? 법이 만인의 평등하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이번 법 적용이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가혹한 판결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지금 그럼 어쨌든 항소심을 통해서 입시부정과 관련된 내용이 업무방에 해당되는지는 다퉈질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원이 300 몇 십 페이지 중에 주요 언급한 입시부정 관련된 특히 이런 부분 국민적 분노가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공정과 공정의 문제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쨌든 법원이든 우리 사회든 이 윤리 기준을 가지고 향후 법적으로든 어떤 공직자에 대한 윤리든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8개의 입시부정 관련 혐의 중 6개가 유죄에 인정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고위 공직자니까 더 많은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비판까지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이것을 입시부정으로 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다 적용할 경우에 이게 우리 사회의 윤리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너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이런 데서 만연해 있는 어떤 관행이나 이런 부분을 조국 장관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선례를 확립한다면 질문 하나 있는데요. 입시부정과 업무방해라는 거 그러셨나요? 네. 이거에 연관 법리 적용 문제는 다툼의 요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입시부정이 있었을 때는 어떤 죄를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시부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표창장이라든가 인턴 경력증명서 같은 것을 이제 허위로 발급을 받아서 입학 서류로 제출을 해서 입사 업무를 방해했다. 이게 이제 업무방해인 것 같아요. 그거 사실 그렇게 만든 사실 자체만으로도 조금 죄가 될 수 없나요? 아니 이제 그거를 유죄 근거로 봤죠. 1심 재판부는. 그런데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대의 어떤 시험 문제에 오픈북 시험에서 이제 옆에서 시험을 칠 때 도움을 줬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업무방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오픈북을 통해서 시험치는 정도에서 허용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느 범위인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지금 조지 워싱턴대의 학사관리 업무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은. 업무방해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상식적으로 표창장을 이렇게 좀 만든다든지 이렇게 인턴 경력을 이렇게 좀 없는 걸 이렇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 무슨 법을 적용하든 잘못은 잘못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문서 위조도 어때죠. 공문서 위조 뭐 상문서 위조.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는 면 당연히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 됐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조국 장관이 밝히는 바와 같이 이것이 업무방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서 다투보겠다는 입장이니까. 제가 왜 그걸 여쭤봤느냐. 한마디씩 간단하게 들으려고요. 조민 씨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했는데 의견 한마디만 듣고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청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입시 비료로 유죄 판결을 받은 3일 만에 유튜브를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가 그렇게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지 의아심이 있고요. 조민 씨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했는데 엄마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에 대해서 입시비리 7대 섭회 허위 등등으로 해서 징역 4년. 아버지가 3, 4일 전에 징역 2년 받았습니다. 7개 중에 6개가 입증이 돼서 부모님이 감옥에 있다는 게 떳떳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고려대학교라든가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입학 취소가 된 게 떳떳하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게 모르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조국 장관이 공인이고 조명한 대학 교수고요. 조민 씨는 자연인이잖아요. 부모의 문제였으니까 자연인 조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고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조청래 조기현 두 분도 다 조시고 마지막에 얘기한 오늘은 참 조 씨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